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탑 머트리얼 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 기업이죠. 최근에 9만 8천원에서 5만 1천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쉬웠던 1분기 이후의 모멘텀으로 과거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AI 쪽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와 MOU 얘기들도 있었고 자회사가 M&A를 통해서 기업의 그런 체질을 AI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3가지 기업들 오늘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콜마, B&H,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1분기와 유사한 질적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 매출 성장세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도 강소 콜마의 로컬 고객사 확보에 기인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재료 상승세의 둔화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세종의 3공장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고정비 증가에 대한 부담들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형 고객사의 수주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엘터미의 영업활동도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흐름에 대해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오늘 3만 7천 원 유지했고요. 관련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콜마, B&H 한번 하락했다가 5월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중가가 어느 정도의 하단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의 영향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는데요. 바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종료 예정이었던 프로젝트 4건의 계약 시기가 연장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전방산업인 전기차의 수주 효과 상당히 부진하고요. 2차전지 업황 재고 이슈로 신규 수주가 부재했습니다. 다만 SES 홀딩스로부터 344억 원 규모의 전지 제조라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에 지난 4월에 수주를 했는데요. 굉장히 단비 같았던 수주다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앞으로는 LFP 양극제에 대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연평균 8% 이상 성장하고 있는 ESS 배터리 지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ESS용 배터리는 대부분이 LFP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용이한데요. 내년 양산을 시작할 텐데 현재 계획으로는 국내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이만 관계 양극제도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NCM보다 싸고 LFB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관점 포인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탑마트 머트리얼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2월에 한 번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다만 이렇게 다시 한 번 수주 모멘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앞으로의 신사업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KB증권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I 레퍼런스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일단 한국전력공사와 AI 데이터 분야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한전의 업무 환경 가운데 데이터 작성이나 활용, 관리를 위해 한컴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공동사업의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컴 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의 정식 출시가 완료된다면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한글의 컴퓨터와 인공지능 레퍼런스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 앞서서는 경기도청이나 법제처까지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함께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나 AI 부분들 보시면 마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률 둘 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신규 사업의 고성장세나 사업구조의 개편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다라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최근에는 횡보 구간에 좀 진입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멘텀 없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이탈한 모습들이 최근에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 레퍼런스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긴 리포트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3가지 봤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